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오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 HSK 4급의 쓰기 1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의 해설강의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죠?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고 우리 어법, 어순에 맞게 배열을 해줘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중국어 문장 속에 수러가 될 수 있는 우리 동사나 형용사를 찾아줘야 하는데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시가 있네요. 자 그래서 A, 시, B에서 시자 구문 A는 B입니다. 라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A와 B에 놓일만한 명사성 단어 덩어리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지시된 단어가 너의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A자리, 주어자리, B의 목적어자리 다 놓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나온 요 단어 덩어리 해석 어떻게 할까요? 워, 시, 왕, 더 보통 이 구조조사 흰백의 더 자가 나오게 되면 뒤에 또 어떤 다른 명사가 나와서 수식을 받는다 우리 이렇게 배열을 그동안은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단어들 중에서 니, 더, 타이, 뚜을 여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워, 시, 왕, 더, 니, 더, 타이, 뚜 더가 너무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어떤 고민을 좀 해보시냐면 이 더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관용어로 만들기 위한 더의 용법이 아니고 이 더 자체가 명사화, 접미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화, 접미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것을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석 자체를. 그래서 내가 실망하는 것이 돼요. 해석이. 그래서 요거 자체가 명사 덩어리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배열을 해보면 내가 실망하는 것은 너의 태도야 라고 해서 워, 시, 왕, 더, 시, 니, 더, 타이, 뚜 요렇게 해도 문장이 나쁘지 않죠. 자 그런데 또 남아있는 단어가 있네요. 쥐, 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량 뒤에는 보통 무엇이 나와서 이 량 뒤에 있는 것을 뭐뭐하게끔 만들다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이렇게 배열을 해보세요. 쥐, 량, 워, 시, 왕, 더, 하게 되면은 가장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해서 주어가 해석이 되겠죠. 량의 용법이 뭐다? 이 량 동사 뒤에 나오는 이 워를 뭐뭐하게 만들다로 해석해준다. 그래서 나를 가장 실망하게 만드는 것은 시, 에이, 시, 비, 니, 더, 타이, 뚜 너의 태도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발음을 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쥐, 량, 워, 시, 왕, 더, 시, 니, 더, 타이, 뚜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배열을 해봤고요. 자 8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빼이 가 있네요. 우리 빼이가 들어가는 빼이 자 구문, 피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빼이 자 앞에 놓이는 주어가 빼이 뒤에 놓이는 이 빼이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요 놈에 의해서 어떠어떤 상황을 당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빼이 자 구문으로 이어진다. 근데 빼이 앞에도 또가 있습니다. 자 주어에 놓이는 어떤 것이 모두 이 뒤에 있는 것에 의해서 뭐뭐 당하다. 남은 단어들 볼까요? 첫 번째 단어 꽈절. 꽈절 하게 되면 중국인들이 아주 즐겨 먹는 간식이에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라든지 호박씨 같은 것들을 말려서 볶은 거를 우리가 꽈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꽈절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꽈절 먹을 거고 이 꽈절을 치어 빠오하고 함께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치어는 우리 이 그저 할 때 이에 해당되는 지시대사고요. 이 빠오는요. 이런 과자라든지 꽈절 같은 담은 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들을 셀 때 과자 같은 거라든지 꽈절 같은 것들을 셀 때 이 빠오 양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지시대사 양사 봉투에 담아져 있는 꽈절 해서 치어 빠오 꽈절 해주시면 이 꽈절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 꽈절이 어떻게 되었다? 또 빼이 누구에 의해서? 빼이 다 그에 의해서 뭐 당했다? 치 꽈어 당했다. 그럼 치 하게 되면 먹다고요. 이 뒤에 꽈이 붙게 되면 부어 꽈이 붙게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비워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치 꽈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싹 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어떻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치어 빠오 꽈절 주어자래 어떤 것이 이 봉투에 담아져 있는 이 꽈절이 누구에 의해서 또 빼이 다 그에 의해서 다 치 꽈어 먹어치워졌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7번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동사 수로로 쓸만한 게 여기 쥐싱 이라는 단어가 나와있네요. 쥐싱 하게 되면은요. 거행하다. 뭐 진행하다 거행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보통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대회 같은 것들을 거행하다라고 할 때 우리 쥐싱 동사 수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마침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창체우사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사 양사 명사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쥐오사이 하게 되면은 구기 종목 공으로 하는 여러가지 경기 종목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축구라고 그냥 여기서는 해석을 해볼게요. 이 장은요. 이런 경기들을 시합들을 세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축구 경기라고 해석을 해주고 남아있는 단어들 뭐 있죠? 쥐얼 하게 되면 여기 이곳이라는 의미의 장소사고요. 저 맨 앞에 메이거유의 야오가 있네요. 여기 또 아주 강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야오 하게 되면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야오 조동사 뒤에 당연히 이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동사가 붙게 됩니다. 우리 아까 어떤 동사 있었냐면은 쥐싱이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메이거유의 야오 쥐싱 거행할 것입니다. 거행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창체우사인 한 번에 한 차례의 축구 경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단어는 이렇게 맨 앞에 놓아주시면 이곳은 어때요? 매달 이 메이거유의는요. 시간 부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매달 야오 쥐싱 거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창체우사인 한 번에 축구 경기를 어떤 국위 종목 경기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럼 한 번 읽고 우리 8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쥐얼 매일거유의 야오 쥐싱 이창체우사인 자 우리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맨 앞에 허니우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유를 마시다 라는 표현인데 아 이게 만약에 수로 목적어 자리에 놓여버리면 허니우나이 하고 앞에 주어가 되게 길게 될 것 같네요. 남은 단어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매일 찐찐쥐도 있고요. 요하오 쥬 요하오 쥬는 뭔가 좋은 점, 이점이 있다 라는 뜻이고 여기 두이 션티라는 표현 여기도 별표 해야겠다. 그쵸? 자 두이 뭐뭐뭐 유하오 쥬 하게 되면은 이 두이 뒤에 나오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다? 즉 두이 션티 유하오 쥬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중국어로 두이 션티 유하오 쥬 라고 합니다. 션티 하게 되면은 맞아요. 우리 신체라는 뜻이죠? 몸, 신체, 건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중어로 두이 션티 유하오 쥬 그럼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지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오겠죠. 어떻게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 내용 한번 꾸려볼게요. 자, 메, 티앤, 지앤, 쥐의 이 지앤, 쥐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앤, 쥐 하게 되면은 견지하다, 고수하다, 너무 어렵네요 해석이 꾸준히 뭔가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관두지 않고 꾸준히 뭔가를 계속 규칙적으로 할 때 우리가 이 지앤, 쥐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되고 특징이 뒤에 또 다른 동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해주다라고 할 때 지앤, 쥐 동사 이렇게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꾸준히 일기를 쓴다라든지 꾸준히 매일매일 달리기를 한다든지 꾸준히 매일매일 우유를 마신다 이렇게 할 때 메, 티앤, 쥐, 쥐, 허, 령, 날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우유를 마시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어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매, 티앤, 쥐, 쥐, 헌, 유, 나, 끊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두에, 쉰, 티, 건강에, 유, 하, 주, 이점이 있다 한국어로 해석 어색하죠? 좋다, 건강에 좋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90번 문제 마지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온 단어에도 아주 강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순빈, 바 해서 우리 아 요 문장은 바자 문이 되겠구나. 바자 문의 특징이 뭐죠? 맞아요. 원래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수러, 목적어의 어순인데 이 바자를 써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것을 바 뒤에 앞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 뒤에 무엇무엇을 여기 이제 명사성분 단어가 오겠죠. 무엇을 어떠어떻게 한다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해주는 문장 만들어 줄 텐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힌트가 바 앞에 있는 순비엔이에요. 이 순비엔 하게 되면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떤 동작을 하는 김에 그 김에 겸사겸사 뭐뭐 하다라고 할 때 우리 순비엔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비엔 앞에 뭔가 다른 동작 어떤 상황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상황 하는 김에 뒤에 동작을 하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단어들을 볼게요. 보니까 니 샤반 너는 퇴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거 동작 하나 나왔습니다. 퇴근하다. 빠오즈 마이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빠오즈 하게 되면은 중국식 고기 만두에요. 이렇게 고기 찐 만두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고기 만두 사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해석할 때 제가 멈칫했잖아요. 고기 만두를 사온다 이렇게 한다면은 마이라이 동사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빠오즈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왜 위치가 바뀌었어요. 빠자 문을 썼다라는 거죠. 즉 이 빠자 뒤에 빠오즈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순비엔 빠 빠오즈 마이라이 아 이렇게 하려고 이 빠오즈가 이 동사 마이라이 앞에 나왔네. 그쵸? 그래서 뭐 하는 김에 빠오즈를 사와라? 아 퇴근하는 김에 그거 할 때 그때 겸사겸사 오면서 빠오즈 사가지고 와라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단어도 볼까요? 또 쉬허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 할 때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의미상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니 시아판더 지호 순비엔 빠 빠오즈 마이라이 어때요. 해석 어떻게 해주죠. 너 퇴근할 때 퇴근하다 앞에 어떤 앞선 동작 상황 먼저 나오고 그 김에 겸사겸사 빠 빠오즈 고기 만두를 마이라이 사가지고 와라 라고 부탁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고 또 마무리를 할까요. 자 우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급 관련해서 필수 단어들 들어가 있는 문장들 6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이 부추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부추어는요. 헌하오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씨 좋아요. 좋습니다. 라는 뜻이죠. 좋다 라고 할 때 우리 부추어라고 하는 형용사 기억을 해두시고 62번이죠. 타만 랴 징장 랴티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랴티알은 3급 공부하실 때도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알화 처리해서 랴티알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도 상관없고 깔끔하게 랴티엔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랴티알 이렇게 알화 처리를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 4급 필수 암기 문장 보는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62번 문장을 만들었느냐. 바로 이 수사 레아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일단은 저 글자는 발음을 자 우리가 이렇게만 썼으면 두 를 의미하는 뒤에 보통 이렇게 거라고 하는 양사 같이 쓰죠. 그래서 레아 한 거 하게 되면은 두 명 두 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만약에 이렇게 사람인을 붙인다 그러면 양사 같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발음이 어떻게 된다? 랴이 아니고 받침 없어진다? 레아가 돼요. 그래서 얘는 품사가 수사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두 개, 두 사람. 이 거의 의미까지 다 같이 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 거를 붙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아 거 이런 거는 없어요. 레앙 거인데 거가 없어지면서 사람인 붙이고 발음이 레아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62번을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타믈리아 그들 두 사람. 걔네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둘은 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사를 떱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리아라고 하는 수사는요. 정말 자주 독해에는 정말 자주 나오고요. 쓰기에도 정말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구어체에서 타믈리아 하면 걔네 둘. 어떤 때는요. 뭔두 생략해버리고 타리아 이렇게 해도 걔네 둘이라는 뜻이 돼요. 그 사람 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워먼리아 줄여서 워리아. 니 먼리아 줄여서 니 리아. 저 처음에 못 알아들여서 니 리아 이래서 니 리아 뭐야 이랬는데 니 먼리아예요. 그래서 이 리아라고 하는 수사 반드시 기억을 4급에서 꼭 해주시고. 자 63번 볼게요. 시홍시 지단탕의 주어 바. 환지앤딘. 여러분 이 문장 무슨 수로문일까요? 형용사 수로문이죠. 지금 이 지앤딘 간단하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수로가 됐어요. 그래서 정도부사 수식 당연히 받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주어가 길어요. 자 이 주어 바 하게 되면은 만드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방법? 시홍시 지단탕. 아 이게 음식 이름이 되게 길었구나. 시홍시는 토마토죠. 지단 하게 되면 계란이에요. 그래서 토마토 계란탕 하게 되면 국 수프를 우리가 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계란국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라는 내용이죠. 이 중국 음식 이름 관련해서 꼭 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시홍시 지단탕이에요. 시홍시 반드시 알아두시고 지단 뭐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이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다 형용사 지앤딘 알아두시고요. 자 64번 타아에 따란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용법이죠. 아이는 원래는 와 아이니 할 때 맞아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동사 앞에 붙어서 이 뒤에 나오는 동작 하기를 매우 좋아하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동작을 습관처럼 취미처럼 자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농구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농구를 습관 취미처럼 자주 합니다라는 표현이 돼요. 나란지요 하게 되면 농구하다라는 뜻이죠. 이 란지요 왜 란이 바구니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바구니 거기다 공을 넣잖아요. 나란지요 단어 알아두시고 아이의 용법 기억해 두시고요. 자 65번 볼까요. 샤오리오 쇼다오라비아오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샤오리오 하게 되면 맞아요. 성이 유씨인 거예요. 유씨인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거죠. 그래서 샤오리오 이렇게 부르고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라오리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오리오는 뭐다? 쇼다오라비아오양 이게 별표구나. 그렇죠? 쇼다오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걸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요. 비평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받아요. 쇼 4성 쇼 써줍니다. 비아오양 하게 되면요. 요건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샤오리오는 칭찬을 받았어요. 라는 문장. 자 그러면 우리 뒷페이지 보기 전에 61번부터 65번까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61번. 오늘天气不错. 61번. 他们俩经常聊天. 63번. 西홍시鸡蛋탕의做法. 很简单. 63번. 他爱打篮球. 65번. 샤오리오受到了表양. 자 이제 66번 보겠습니다. 다 깡샤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깡하게 되면은요. 우리 갓 방금 막 이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깡이라는 한 글자짜리 깡 부사 쓰게 되면 뒤에 러를 붙이지 않고도 그냥 완료시제가 돼요. 그래서 다 깡샤페이지 러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샤페이지 원형 써주시고요. 샤페이지는 무슨 뜻이냐. 비행기에서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막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라는 표현. 뭐라고 한다? 다 깡샤페이지 라고 합니다. 자 67번이에요. 지에멜리아. 싱그 차부두어. 여기는 4급에서 꼭 알아둬야 될 단어가 지금 두 개나 눈에 띄네요. 자 아까 제가 강조했던 래아라고 하는 수사. 두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싱그 성격이라고 하는 이 명사 단어 반드시 알아두세요. 지에메인은 자매죠. 그래서 자매 두 사람이 어때요? 싱그 차부두어.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래아라는 수사 다시 한번 기억해두시고 싱그 성격이라고 하는 이 명사 기억해두시고 차부두어 하게 되면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자 68번. 타 샹 게일 래왕 이장띵영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샹 하게 되면은 조동사로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건 눈치채셨을 텐데 뒤에 이 게이의 용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이 게이가 여러분 자주 보았던 누구누구에게 전화한다. 예를 들어서 래왕에게 전화한다. 이러면은 게일 래왕 다 디엔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 뒤에 다 디엔화 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오죠. 지금은 어때요? 게이 뒤에 동사 있어요? 동사 없어요. 자 래왕 사람 목적어 나왔고요. 이장띵영표 사물 목적어 나왔어요. 그냥 목적어만 이중 목적어로 두 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게이는 누구누구에게의 의미를 가진 게사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가 동사라는 거 표시를 꼭 해두시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순서대로 그대로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사 게이 나왔습니다. 래왕에게 영화 티켓을 한 장 주고 싶어요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69번이죠. 시아오장도 띵호자 보고 시에다 헌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가 어디까지죠? 시아오장의 조사 보고서는 여기까지 그 다음은 수러 시에가 수러네요. 썼어요. 자 어떻게 썼느냐? 이 구조조사 얻을 득자의 더가 나오고 이 뒤에는 정도보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시에다 헌허 아주 잘 썼습니다. 아주 잘 내용을 썼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0번은요. 뉘알 부 동이 다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뉘알 하게 되면은 맞아요. 딸이죠. 딸은 부 동이 하게 되면은 동이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고 동이 지금 요거는 삼급 단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전이라고 하는 동사 반드시 알아두세요. 간호사 사진, 주사 놓는 사진하고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따전하게 되면 주사 맞다라는 뜻입니다. 주사 맞다, 주사 놓다 둘 다 따전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은 딸은 주사 맞기 싫어한다. 주사 맞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주사 놓다, 주사 맞다 보다 따전 따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 다 살펴봤어요. 66번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읽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66번, 타 강샤 폐지. 67번, 제 매일 랴 신거差不多. 68번, 타샹 게이 랄 왕 이 장 디에잉票. 69번, 샤오 장더 뼈차报告, 시에더 헌호. 마지막 70번, 루야 루 통이 다전.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70번까지 암기 문장 읽어봤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